오른쪽 다리를 앞쪽으로 길게 뻗으실 거예요. 발 뒤꿈치가 바닥으로 다 하실 거예요. 양손으로 엉덩이 뒤쪽에 의자를 잡으세요. 이 상태에서 의자 단단하게 잡으시면서 옆구리 길게 느리셨다가 내쉬면서 앞으로 정굴 가실 거예요. 후 5 카운트 원 투 트리 포 파이브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를 끌어올리고 호흡을 내뱉습니다. 반대쪽 가요. 왼 다리 앞쪽으로 길게 뻗어내셔서 숨 들이마시면서 옆구리 길게 어깨를 뒤로 젖혀내세요. 내쉬면서 전굴 앞쪽으로 가실 거예요. 원 투 트리 포 파이브 마시면서 천천히 끌어올리시고 호흡을 내뱉습니다. 잘하셨어요. 치마 입으신 분들은 그냥 지켜보시고요. 바지 입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이 자세 굉장히 도움되세요. 오른쪽 다리 바깥쪽 복숭아뼈를 무릎 위에 올려놓으세요. 가장 포인트는 무릎을 굽혀져 있는 무릎을 아래쪽으로 밀어내시는 거예요. 마찬가지 양손으로 의자 뒤쪽 잡으시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앞으로 전굴 가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십니다. 천천히 끌어올리세요. 낯설죠? 왜냐하면 앉아계신 동작을 계속 하시다면 이쪽이 계속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열어내시는 거예요. 최대한 무릎을 밀어내주시는 게 좋으세요. 다리 내려놓으시고 반대쪽 가세요. 시원하실 거예요. 몸도 아마 좋아할 거예요. 가장 큰 혈관이 이쪽을 타고 내려가요. 그래서 여기 사이가 좀 유연해지시는 게 좋으세요. 숨 들이마시면서 허리 곧게 세우시고 내쉬면서 앞으로 전굴.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 드시고 호흡을 내뱉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